자 저는 어떤 연습을 하냐면 1, 2, 3단계 연습을 항상 저희 회원님들한테 몸 푸세요 할 때 드려요 그래서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한 100에서 120m 정도 저는 멀리 치면 170정도 치니까 여기에서 그 공의 방향은 지금 먹이기 안 들어갔죠 들어가서 풀스윙으로 이렇게 피니쉬까지 들어가는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정말 풀스윙을 살살 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몸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손목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공을 어떻게 치는지를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 오시면 제가 몸 풀 때 연습장 가셔가지고 풀스윙 하고 이런 식으로 풀스윙이지만 공만 탁 탁 탁 탁 쳐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또 뒤로 쭉 빼도 되고 뒤로 빼서도 쭉 해서 피니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1단계예요 그런데 저는 회원님한테 어떤 걸 강요하냐면 100m를 넘어가면 5b입니다 그래요 100m를 넘어가면 저도 지금 113m 나갔으니까 틀린 거죠 가고 이렇게 해서 81m 하지만 지금은 뒷당이 났어요 이건 어차피 챔질은 0점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풀스윙인데 이렇게 치는 챔질 타이밍을 제가 만들었다면 똑같은 타이밍으로 지금 96m 나갔거든요 똑같이 천천히 그 똑같은 리듬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저만의 챔질 타이밍에서 챔질 포인트에서만 힘을 빡 줬더니 177m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똑같이 천천히 가서 풀 이런 식으로 해서 손목에 챔질 타이밍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97m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가지만 챔질 그 순간에만 챔질 순간에만 힘을 써 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한 179m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강약의 차이지 실질적으로 힘을 주는 포인트가 같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먹이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여서 치는 이 라인만 잡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 풀스윙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먹이는 거 이번에 약간 뒷당 그러면 챔질이 너무 빨리해서 그러니까 좌우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똑같이 챔질 포인트를 가서 먹이기까지 들어가면 거리를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게 치는 연습을 하잖아요 세게 치는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손목이 어떻게 써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살살 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살살 친다는 게 어떤 식의 살살이냐면 1, 10, 1이에요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 힘을 거의 1로만 쥐고 있다가 10 그리고 다시 1인데 살살 치는 연습에서는 1, 3이나 5 다시 1이 되겠죠 그래서 풀스윙 정말 귀찮아야 돼요 이런 식의 느낌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도 거의 막 힘 쭉 빠져 있고 피니셔에서 힘 쭉 빠져 있고 계속 진짜 살살 잡고 거의 클럽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연습하면 막 이 정도로 할 정도로 힘이 다 빠져 있거든요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챔질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레슨 하다 보면 저희 회원님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공을 채라고 하면 쥐어박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힘 다 빼고 있다가 수건을 빡 터는 건 쥐어박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챔은 뭐냐면 챈다는 훅 집어넣는 게 아니라 탁 채는 거예요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만 여기에서 내가 손목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채서 공만 걷어내는 거지 공을 확 쥐기 위해서 땅바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챔질 포인트 그래서 챔 타이밍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건지 누구 따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을 걷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먹 비껴치기죠 비껴치는 각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챔질과 동시에 해서 어느 정도까지 볼이 돌아다니는지 이렇게 해서 이 공을 다 둘러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아트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쭉 가서 그 뭐 저 우측으로 좀 보내볼까 해서 쭉 우측으로 보내도 우측으로 출발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쭉 가운데로 돌아오면서 항상 예측 가능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옥 선생이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직접 출연하신 분들이 어떻게 공이 만들어지는지 보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진짜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아까 정말 살살 치는 게 1단계 그리고 아까 세게 170, 180 쳤던 게 3단계 여기서 좀 세게 친다면 한 이렇게 툭 때려서 내가 보낼 수 있는 지금 한 140, 150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툭툭 중간 정도 약, 중, 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내 몸을 갖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왼발 디디고 무릎 돌아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골프 망해요 제가 진짜 단 이건 막 저주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골프는 망합니다 저는 지금 몸 동작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발을 디디고 무릎을 나가서 힙턴을 하고 그래서 항상 공을 보면 오늘 몸 푸는데 이런 거 하잖아 이렇게 몸 풀고 그다음에 딱 가서 툭툭 쳐면서 오늘 잘 안 먹여지네? 뭐 먹여지네? 이런 식의 어떤 여러분의 타이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레슨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골플래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